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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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는 고기를 먹으란 말이야 이때 피부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저쪽에 발적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너희들 먹었잖아. 다른 애들도 주로 가야돼. 간만에 꼼아보네요. 얘는 너무 작아요. 아직 6개월 정도밖에 안되요. 아닙니다. 얘는 조금 더 줘야 될 것 같아요. 다 먹었어? 맛있지? 알았어. 알았어. 줄게. 줄게. 이거 엄마고 얘가 애기예요. 한 마리 살아남은 것 같아요. 더 줄까 애기야? 간다. 제일 불쌍한 열동네에서 할아버지게 귀때 껴나간 아이입니다. 저쪽에 혹이나 있네요. 유선 쪽에 유선 동양인지 알았어. 너 밥 줄게. 이리와. 뿌려줬. 뿌려줬습니다. 열심히 처먹처먹. 거기 올라가면 어떡해 이놈아. 대장 먹고살기 힘들지? 뭐 그런거죠. 인생도 별거 있나요? 밑에 강아지들은 처먹처먹. 대장 너 완전 인상파인데? 애들 먹여살리라기 힘들어가지고 그렇지요. 이마에 주름이 잔뜩 있어요. 그냥. 우리 꼬물이들 꼭 살아남아라. 열심히 먹고. 파이팅. 두아이가 같은 수컷인데 혈연관계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무리에서 쫓겨내지 않고 수컷이 두 마리가 지금 같이 공존하고 있어요. 밥 다 드셨으면 다시 땅에다 내려드릴게요. 배가 이제 빵빵해졌습니다. 배가 빵빵해졌어요. 아 간다. 안녕. 애까마는 눈은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. 아우아우아우. 눈이 많이 좋아졌어요. 클리어 아이스. 새끼 먹이는 일이라서 좀 고기를 줘야 될 것 같아요. 아우아우아우. 돌아오고 있습니다 사료를 열심히 처먹처먹 해라 오늘은 닭이 없다 닭찾지마 대장 나는 간다 안녕 온팩들 열심히 처먹해라 온팩들 난 가겠다 상온팩들인데 강아지들 다 어디갔어? 강아지들 다 어디갔어? 강아지들 다 어디간거야 차 박혀서 자고있는거야 차 박혀서 우리 강아지들 나왔어요 우리 강아지들 나왔어요 열심히 처먹 처먹 열심히 먹어라 애들아 먹어라 멍멍아 장갑을 벗으면 땀이 우수수수 쏟아집니다 애들 밥주고 약주고 들어왔습니다 옷이 흠뻑 젖었습니다 저 아이가 약을 먹지 않아서 주사를 놔야할 것 같습니다 주사를 놔야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사를 오늘 부탁하겠습니다 저녁에 나와봤더니 가트에 물이 더 불었습니다 더 물이 올라와서 찼어요 그래서 저쪽 메인 가트로 가는 길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아마 상류에 비가 왔었나봅니다 그래가지고 수위가 많이 높아졌네요 또 어제보다 더 높아졌네요 우리 뱃사공 배꼬무리들 우리 뱃사공 배꼬무리들 깜씨 엄마 여기까지 왔어요? 내가 나온 줄 알았어? 이번에 또 새끼난 거야? 응? 오케이 ān지 이리신지 그니까 아 우라 어이 꼬물이들 발 핥지마라 발 깨물지마라 아프다 서로 영역경계에 가까우니까 저쪽팩에서 경계를 하네요 여기 고리야 여기 여기가 바로 영역경계 같습니다 서로 두 무리 사이에 수꽃이 앞장서네요 네 수꽃입니다 강아지도 못 넘어오고 있죠 저쪽팩에 강아지가 날 기다렸던거야? 날 기다렸던거야 이놈들아 아침에 봤을때 안보였던 꼬물이들이 지금 나와서 선선해지니까 놀고 있네요 귀여운 녀석들 괴롭히지 마라 네 동생들 안녕 얘들아 꼬물이들 안녕 예 사원팩 애들입니다 이 아이가 이팩에서 제일 약한 아이입니다 제일 작구요 힘이 없게 생겼어요 다른 애들은 좀 돌치도 있고 튼튼한데 노는거야 선선해지니까 이제 깃들 뛰어놀고 있어요 다구리치킨 놀이 한마리 가지고 다구리치킨 놀이 다구리치킨 놈을 잘라 드릴께요 다구리치킨 헬스트를 잘 생존 해야 된다 살아남아야 된다 사원팩이 이 갓에서 제일 큰 무리가 될 것 같다 여러분들도 재밌게 놉니다 이 살아가기 힘든 환경에서도 장난치고